줄리야라야라 안녕하세요. 줄리아입니다. 저는 프렌치, 이럴리, 노베베베, 2022년에 갔습니다. 제가 뭐 먹었죠? 이곳은 모두 두어모에 가까웠습니다. 밥을 시작하겠습니다. 이곳은 엘스 오페라 카페입니다. 저는 라자냐와 계란을 먹었습니다.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. 세컨은 백면이 꼭 え지간다. 그리고 주변에서 수업 중입니다. 끝입니다. 일어나를 변신해. 쇼핑해 주셨던 크리스피크는 파일을 먹었습니다. 일단은 이 맥봉입니다. 첫째, 입니다. Sports Club 파트 러스 모짜렐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저희는 두오모 카페에 대해 좋은 판이니를 모할 수 있어요 두오모 카페에 금О이버 도모 도모 Central Market Central Market has a food festival but the winner was steak They chopped and grilled steak on the charcoal right away Let's go get some wine I mean More fresh fruity I'm pretty delightful It's just like there's a good one the regular farm It's so good 1 o'clock 2 o'clock 2 o'clock 2 o'clock 2 o'clock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자, 여러분. 이젠 영상에서 만나요!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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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오. 이게 제 좋아하는 파스타 레스토랑입니다. 오스트리아 파스텔라. 레서베이션을 만들고 싶어요. 이 레스토랑은 비싼 레스토랑입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제 맛있는 곳과 함께 구독해주세요. 안녕!